지금 들고 악수를 한 다음에 같은 팀원들끼리 파이팅하러 가잖아요. 그때가 가장 떠지는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시청의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류지스 골키퍼 수비의 장윤소, 심서현, 김미연, 미드필더, 유영아. 그 앞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체리, 이예은. 네, 오늘 서울시청은 백스비 형스의 포메이션을 받고 나온 유영실 감독인데요. 창녕과 첫 경기여가지고 경기 도중에도 많은 변화를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앞전에 했는데 오늘 경기 한번 즐겁게 누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창녕의 라인업도 살펴드리겠습니다. 최일스 골키퍼 수비의 강지은, 신나영, 정혜지, 윤석열, 미드필더, 박지영, 임기연, 싸워골. 그리고 주절머스의 포메이션, 나나스의 공인정, 이예스 선수가 위치합니다. 네, 최근 분이 많이 올라온 이예스 선수가 지금 또 선발라인업에. 기비가 교차하는 순간이 의북에서 나오고 있고요. 자, 선수들이 전반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팀의 전반전을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 홈템 서울시청, 화면 오른쪽 원정팀 창녕입니다. 네, 사실 올 시즌 2. 자, 풀어날 수 있네요. 아, 넘어갔습니다. 아, 좋아요. 자, 지금은 만거리 쇼! 오우, 살짝 빗나갑니다. 지금은 한채닝 선수의 슈팅이었는데, 한채닝 선수 같은 경우는 저렇게 공격적인 플레이에서 슈팅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역시 심장에서는 한채닝 선수를 풀이하게 놔두다 보면, 그까지 공이 안 가고 있습니다. 네, 이네스 선수가 최근 폼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이네스 선수는 사실 제가 지난 경기를 해산할 때는, 자, 지금! 네, 다시 한 번 넘게 떴습니다. 서울의 맹공격! 네, 아, 이수빈 선수였어요. 아, 지금 유영한 선수가 잘 빠져나갔대요. 드로우니 시툴?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오늘 서울 선수들 그냥 걸리면 시툴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유영슨이 감독의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선수들 믿고... 이혜은 살짝 빼줬고요. 서현숙! 어, 잡을 줄었습니다. 하지만 머리에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어, 방금 크로스 좋았거든요. 자, 김은서를 멀리 붙여줍니다. 하지만 추이했을 때 기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확실히 이 서현숙이 낙거로운 크로스를 연이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네, 어, 서현숙 선수의 발끝 지금 오늘... 연결이 됐습니다. 자, 올라가겠죠. 야, 인에세이 크로스 심서현의 커팅. 아직 볼사가 있습니다. 야, 고민정. 그때 슛! 오, 벗어납니다. 어, 이제 전반전 들어서 가장 위협적인 슈팅을 또 날리는 고민정 선수인데... 그렇습니다. 야, 이 턴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어, 사전 인터뷰 때 젊은 선수들의 활약에 대해서 또 짚어봤었잖아요. 그렇죠. 야, 넓게 띄워졌고... 오, 류지수! 와, 네, 역시 이번에도 이제 고민정 선수의 머리를 바라본 것 같은데요. 네, 네. 자, 이 장면이거든요. 잘 띄워줬습니다. 머리에도 잘 맞췄지만, 아, 류지수도 요즘 좋거든요. 계속해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잘 잘랐어요, 지금. 아, 돌파 좋아요, 강제은! 이너스가! 아직 살았어요. 네, 살려냈고요. 싸우고, 붙여줍니다. 고민정 쪽! 네, 반칙이 선정되었습니다. 공격자 반칙으로 보입니다, 지금. 어, 지금 머리끼리 충돌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김민현 선수와 고민정 선수가 굉장히 교려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런 해설을 하면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공중볼 경합할 때 이제 부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선수들이 볼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위치를 확인 못한 상황에서의 충돌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 굉장히 강하게 맞부딪혔어요. 자, 두 선수 모두 다 있는 힘껏 뛰었거든요. 그렇죠. 아우! 아직까지... 자, 김민현 선수가... 아우! 국민정 선수 보세요. 자, 지금은 빼주는 패스 좋았고요. 싸우고 넣어줬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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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샐X움! 아우! crabby ah! 자, 지금은 1대1 경합인데요. 한철인! 아우! 아, 지켜냈습니다. 아우! 아우. 어 no! 아... 지금은... 공격자반칙을 Heilder. 가 yourion! 유영하 선수의 발칙을 지적했고요. 네, 먼저 손을 썼다고 판정한 거 같습니다. 네, 이 장면입니다. 아우! 아, 한채민 선수가 잘 버텨줬구요. 장윤서 선수에게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유영 선수 앞서도 충돌이 한 차례 있었는데요 지금은 얼굴 쪽을 좀 부여잡고 있습니다 충돌 장면 다시 보시죠 빠진 이후에 연결이 안되네요 서연수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헬렸어요 컷백 수선거 지금은 말 그대로 막아냈습니다 지금은 창령의 좋은 수비라고 볼 수 있고 이 장면이거든요 돌파 좋았네요 컷백도 날칼웠지만 이 마지막 순간 필드 플레이어죠 최예슬 선수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창령은 2명의 최예슬이 그라운드 안에 있습니다 이런 시간대의 교체는 지금 김철원 감독이 서울이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교체를 통해서 조금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던 교체 카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팀의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서울시청과 창령 WFC의 전반전에서는 득점 없이 종료됐습니다 화이팅! 네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왼쪽이 창령 오른쪽이 서울시청입니다 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채린 크로스 끊겼고요 자 세컨볼 김은솔이 다 됐습니다 먼 거리 슛! 오! 살짝 빗나가 있습니다 사실 서울시청이 오늘 노골적으로 중거리 쇼팅을 많이 때리고 있는데 벡터에 갇혀 있습니다 자 이네스 커팅 좋았고요 이네스 붙여줍니다 자 바운드된 곰 자 이 곰슛! 오! 곰으로 나가겠습니다 빨 그대로 육변 방어 자 아직도 볼 사람이 있습니다 네 창령 박지영 넣어줬고 원투 패스 아! 아직 있습니다만 네 지금은 흑슬이 올렸군요 어 오늘 창령이 보여주는 네 야 이 크로스가 굉장히 날카로웠고요 자 세컨볼 슈팅을 오! 윙으로 막아냈어요 김미연 선수가 네 본능으로 막아냈습니다 한채린 빠르죠 한채린 자 1대1경합 자 흔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네 안 들어 낼 수 있네요 한채린 올려줬지만 네 정면이었습니다 자 한채린 선수가 굉장히 8차단에 죽은 선수인데 네 스루인 한채린 아 잘 돌려줬습니다 자 김은솔의 오버랩핑 날카로운 크로스 슈팅 날카로운 크로스 슈팅 초로이 찹쇠 아 장유빈의 머리에 맞긴 했는데요 네 아 김은솔 선수가 정말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려줬는데요 네 슈팅도 날카로웠습니다 아 이게 벗어나네요 네 아 거팅 좋았습니다 목승연이 패스 장유빈 어 여유있어요 야 여유 좋았고요 한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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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퍼센합니다 야 지금 한채린 선수 자 오프사이드입니다 네 자 오프사이드입니다만 지금 플레이 있어서 자 보실까요 자 한채린 선수가 빠져나가는 장면에서 야 진짜 간발의 차이였습니다 네 간발의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공격적인 터치 어 기가 해줬어요 좋아요 자 이 공을 터치해냈습니다 자 돌파하는데요 오른쪽 프린저 고빈저 고빈저 슛 네 지금은 약했습니다 네 조금 급했어요 네 어쩌겠구나 송지훈 선수가 좀 활로를 잘 찾아봤는데요 네 자 송지훈이 빼줬고 턴 이후에 가볍게 슈팅 자 굴절 된 공 어 잘 풀어 나왔습니다 이수근의 패스 잘 모르겠어요 자 정기훈의 백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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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네 아 지금은 좋았는데요 아 말 그대로 해야 되는데였었는데 했거든요 하지만 정면이었습니다 아 이 패스가 좋았습니다 잘 열어줬거든요 네 또 순간적으로 이 백동회 선수가 서현수 선수가 위치를 박서울과 창령의 맞대결 자 해당 맞지 않았고요 아 고민정 이겨냈습니다만 어 자 고민정은 카드가 있거든요 네 지금 뭐 카드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네 어 아 조심히 손해를 했었다고 판단하고 어 어 지금 야 야 야 이거는 큽니다 야 네 전반전에 앞전에 저희가 이제 고민정 선수가 이제 카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분명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죠 은 아 이건 말 그대로 집중력을 쏟아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네 다 잘 빠졌어요! 슛! 최애슬! 오늘도 최애슬! 최애슬이 참가를 구해내네요. 이 슈트는 정말 날카로웠거든요. 최애슬 엄청납니다. 사실 이 대한민국 여자축구 골키퍼 전쟁이 치열한데요. 장유민 선수였나요? 네 장유민은 슈트죠. 이거를 반사신경으로 막아냅니다. 정말 잘 막았네요 최애슬 선수. 패스도 기가 막혔고요. 패스도 좋았거든요. 지금도 볼다툼 굉장히 치열하네요. 또 서울의 공격이죠. 잘 돌아왔어요. 그대로 슛! 패스 갑니다. 이번에는 꼬뜩까지 갔어요. 잘 때렸어요. 하지만 안쪽은 감기면서 먼저 포스트를 벗어났습니다. 덜 감겼더라면 한채린 선수가 WK 리그에서 보여준 골 득점 장면에서도 이런 유형의 골 패스 선수가 외로워요. 자 걸려 넘어졌지만 경기 이어집니다. 자 서울의 기회인데요. 수비 3명 공격 2명 또! 자 최애슬한테 이정도는? 네 쉽죠. 최애슬 선수 우리 시즌 폼 최고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본 여자 축구 골키퍼 중 최고의 폼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장유빈도 잘 때렸거든요. 이야 자 올라갔어요. 자 올라갔어요. 자 올려졌습니다. 수비 4더! 자 세커브리콜 백돌! 주 9절! 아직 있고요. 자 5번으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어! 잠깐만요. 카드가 나오네요. 어! 백돌의 선수 퇴장입니다. 어! 이렇게 되면 10 대 10! 경기가 이어질 것 같은데 네! 어! 이게 이렇게 되네요. 자 이게 또 지금 네! 어렵게 살려놓고 박은선 아 역시 박은선 장사입니다. 짧게 내줘고 이수빈! 이수빈 슛! 네! 약했죠? 네! 지금은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박은선 선수가 자기 몸을 올려달라 지금 손을 올렸는데 네! 김은철 선수 자 정확한 메달을 할 수 있을지 돌라스! 잘못 잡고 돌라스! 돌라스! 최종대형의 무단수! 이야! 2대 1! 2대 1! 2대 1! 2대 1! 백한하는 선이다! 우와! 와! 엄청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박은수 선수입니다! 이야! 백배를 시켰거든요! 네! 정확하게 배송이 됐습니다! 박은수 선수가 앞전에 김은수 선수가 준비할 때 여기다 뛰어가달라! 네! 대박이겠다! 진짜 해냈습니다! 네! 김은솔 선수! 택배기사로 취직해도 되겠어요! 와! 네! 와! 서울의 사실! 아! 김은솔의 이 크로스! 엄청 막아요! 정확하게 뛰어주고! 이야! 기가 막힙니다! 박은선! 아직 죽지 않았다! 그렇죠! 네! 나 앞으로 2, 3년은 더 할거다! 네! 네! 아까 앞쪽에 저희가 베테랑 질라탄! 신인의 질라탄 고민정 선수와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나봐요! 네! 보란듯이 골로 말씀해주시는데요! 이게 짬이다! 네! 아! 엄청난 경기가 펼쳐지고 있고요! 자! 이네스 이거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네! 이네스! 이네스! 아! 좀 갇혀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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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엄청난 경기가 끝났고요! 이어서 곧바로 순선수 인터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굉장히 양팀이 공범!